기아가 36승 1무 39패로 6위로 전반기를 마쳤죠. 그런데 지금요. 후반기 다코스는 기아에요. 태풍의 눈이에요. 저는 태풍이에요. 저는 기아가 잘만 하면 3위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전력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외국인 투수 다 바꿨잖아요. 승부수를 띄웠어요. 바꿨다 발표나자마자 바로 2, 3위를 막 던져. 이거 굉장히 빠른 움직임이에요. 나성범, 김도영 들어왔어. 현장에서 도망갈 구멍을 사전에 차단을 했던 기아의 발빠른 움직임이 굉장히 돋보였다. 나성범, 김도영, 김태군 이 3명의 선수가 합류를 함으로 인해서 팀의 그레이드 자체가 달라졌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태군이는 원래 기아 선수였던 것 같고 입단을 기아에서 해서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스타러스로 뛰는 것 같아 얘는. 태군아! 너만 내가 애정한다 이 자식아 내가! 그런데 김태군은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어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김태군이란 말이에요. 생존력이나 자생력이 대단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태군아 사랑해 이 자식아 너. 계속 아마 기아 남게 되지 않겠냐 넌 FA 해도? 기아 구단도 마찬가지고 김태군도 굉장히 이번에 인연이 좋은 타이밍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기아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기아는 자동차 아닙니까? 기아를 볼게요. 성적, 월별 성적 볼게요. 4월에 12승 11패. 간신히 플러스 1로 시작합니다. 5월에 10승 11패. 플러스 1 벌어넣었다가 5월에 까먹습니다. 6월에 7승 임무 15패. 그때만 해도 기아 팬들이 끝났다고 봤죠. 이게 막 불을 끌 때야. 7월에 7승 2패. 그 시점이 어디야? 나성범, 김도영 오고 나도. 맞아요. 최영호 선수 부담없어졌죠. 이호성도 잘하죠. 물론 이제 뭐 유지혁 선수가 삼성으로 가긴 했지만 기아는요. 시즌 초반 하더라도 빨간불에서 녹색 신호 받고 출발해서 기아 3단, 4단 들어가면 또 걸렸다고. 알만하면 걸려. 이제는 6단 들어갔어. 6단, 7단 들어가서 탄력 받았어. 가면 돼 이제. 시즌 초반에 기아의 행보가 좋지 않았을 때 최영호의 극적인 역점포가 터지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외국인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다시 팀이 하위권으로 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 좋은 타이밍에 나성범과 김도영, 김태근이 합류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결국 기아는 오르락 내리락의 그래프와 사이클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의 댑수들로 장착이 됐다. 맞아요. 거기에 저는 빼놓을 수 없는 투수한 명 고려라면 최지민이에요. 최지민. 최지민. 최지민이 전반기에 3승을 했는데 모두 구원 승리죠. 3승 2패, 6홀드, 3세이브. 1.70이에요. 예전에 삼성에서 국민노예, WBC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닝을 소화했던 정현욱 선수가 있었죠. 기아에서는 올 시즌 임기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임기영 또 빼놓으면 안 되죠. 기아 노예. 불펜 노예. 33경기 1승 1패, 7홀드, 2세이브. 2.65의 평균 자체. 이닝 수를 봐야 돼, 임기영. 51인닝! 33경기 51인닝. 전반기인데 전반기만 투입이 된 시점에서 52인위를 넘겼다. 그래, 알았어. 윤영철 선수 잘했어. 윤영철도 14경기, 14경기 68과 3분의 1이닝에 5승 4패, 5승 가운데 9원 1승이 있고요. 이런 선수들이 막 성적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요소요소 해서 탁탁탁 막아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들이 빛을 보지 못했던 거는 팀 순위가 쳐져 있으면서 이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팀이 올라가면서 이 선수들의 존재 가치도 더불어 상향되고 있죠. 그러니까 투수는 그런 거잖아요. 타자의 득점 지원이 없으면 본인의 승수를 챙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팀의 타력이 좀 약하고 득점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점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시달리는데 서너 점 줘도 우리 팀 타자들 한 방에 넘겨준다? 그러면 편안하게 던질 수 있거든. 의외로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면 LG 선발 투수들은 얼마나 복받은 선수들이에요. 졌다 싶었는데 경기 뒤집어주네? 거기다가 중간 투수들도 지고 있는 경기에 올라갔다가 역전승을 하면서 승수를 챙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땡큐죠. 땡큐죠. 어쨌든 그래서 기아가 제가 보인은 후반기 KBO 돌풍의 핵이다. 예. 핵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기업 diversity Ihnen 3.5分 臀arch